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회차정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7 2847 빼기 193226 어 약 27만 9천6십 621마리를 잡았습니다 약 28시간 27시간정도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젠프톤의 숫자는 1658 빼기 1458 아 200개네요 딱 200개 먹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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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물방울 썩의 숫자는 25개에서 37개 12개를 먹었습니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경매장 팔린 물품을 또 소개해드려야겠지요 경매장 팔린 물품 어 저희가 이거 이거 했나요 배어스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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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어디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지요 이거는 팔렸던 기억이 나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겠습니다 요거부터 해보도록 하죠 아 모르겠습니다 아이가의 그런 배어스그린 펜던트가 65억에 샀던거 65억에 판매가 됐구요 자 각종 주니퍼베리 시앗 잠수톤 잠수톤 처리 중에 들어갔구요 플레임 표창까지 잠수톤 또 처리가 됐구요 얼마 얼마입니까 또 잠수톤 처리가 됐구요 플레임 표창 서라 헤어 쿠폰 12억 5천에 사고 13억 5천에 처리가 됐구요 폰테일의 목걸이 저번에 작했던거 처리가 됐구요 서라 헤어 하나도 처리가 됐고 엘리트 보스를 잡아서 나온 영암불과 명자의 큐브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미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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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억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 얼마정도 될까요? 예 한 150억 넘을거 같은데? 아 150억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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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